한글자막 by 한효정 또 나를 살린 찬송 아마 그 모든 성도들이 다 했을 텐데 제게는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그 찬송이 제게는 정말 제 인생에 이렇게 마치 길 같아요 그 노래를 결혼식 날 제가 아내와 결혼하는 날 퇴장하면서 부른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의 가사의 후렴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그 찬송을 선택하고 결혼식 날 퇴장곡으로 썼는데 그 후렴의 가사가 지금까지 제 삶을 이끌어왔어요 아내와 함께 그 노래를 부르고 쭉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건강하게 10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런데 10년이 채 두 달 되기 전 두 달 전에 아내가 쓰러졌어요 중환자실에서 입원한 아내를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나오세요 그러면서 보호자를 찾아서 사인하라 그럴 때 의사 선생님한테 가만히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중환자실 복도로 나와서 벽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보호자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라고 내가 얼마나 말했습니까 이 아내의 저의 인생의 보호자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와서 사인해요 그러면서 그 사인하라는 수술 동의서를 받아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내 인생의 보호자가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싸울 때에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한 11년쯤 지난 어느 가을날 밤에 아내를 간병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병연아 너의 인생의 보호자 맞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새벽에 무릎을 딱 꿇고 아니요 하나님 지난 11년 동안 하나님이 진짜 공급자이시고 보호자이셨고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이세요 아 정말 내가 은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보호자라고 아는 것과 실제 삶을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고백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가에 2절에 있는 죽게 상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그 찬송을 그 새벽에 부를 수 있었어요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제게 있어서 찬송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어느 순간 제게 딱 정확하게 제 상황에 딱 맞는 가사와 멜로디로 오는데 어떨 때는 빠른 비트의 그런 음악이 좋지만 실제로 슬픔 가운데 빠지고 이러니까요 빠른 것보다는 약간의 느린 음악들이 느린 리듬을 가진 찬송들이 이렇게 한탄하면서 찬송 부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탄이 다 쏟아지고 나면 너무나 맑은 그 가사가 제 영혼에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을 정말 많이 누리거든요 우리가 삶이 힘들 때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기도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왠가 하면 삶이 힘들 때는 뭘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저는 삶이 힘든 분들이 이 찬송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냥 그 고백을 멜로디에 담아서 하다 보면 내 삶에 주권적으로 또 섬리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상황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맛보기 때문에 그때 큰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막 기도해서 뭘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먼저 이 상황을 수용하고 찬송을 그냥 드리는 것이 훨씬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멈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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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